안녕하세요 수호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7월 9일 화요일이고요. 두산이너빌리티 오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아직 2시간 정도 남아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한전산업이 상한가에 들어갔죠. 한전산업, 원전관련주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바로 원전관련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우리기술도 마찬가지고 두산이너빌리티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더 갑니다. 더 가요. 더 갈 수가 있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 좋은 결과 큰 수익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많은 분들이 영상을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같이 홀딩을 해서 다시 한 번 여기 지난 3만원 있죠. 3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 때까지 직전 고점이 3만 8백 원이거든요. 자 가능합니다. 끝까지 홀딩해서 다같이 좋은 결과 가져가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이팅 힘내자 가자 이런 거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주주님들이 다같이 힘이 나요. 그래서 쭉쭉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오늘 매우 중요한 자리를 돌파했습니다. 제가 계속 이때부터도 이때부터도 계속 여기 2만 2천원 정고점 2만 2천원을 돌파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당연합니다. 워낙 큰 빅 이벤트가 남아있고. 자 체코원전이 언제 발표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7월 17일 이전입니다. 이전. 이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다음주 수요일이죠. 볼게요. 네 이날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안에 결과 발표가 나오면 재료 소멸이 될까요?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단기적으로는 재료 소멸이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유스케일 파워가 3개월 정도 안에 공실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루마니아, 스웨덴, 트리키에, 또 뭐가 있죠? 어디 있었나요? 폴란드 등등 해서 남은 일정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유럽 쪽에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얘네들이 이제 원전을 건설하고 싶어서 지금 난리기 때문에 자 빅 이벤트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이다. 그래서 길게 보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 여기 지금 22,000원 다시 저항대 받고 내려왔는데 돌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제가 지금 장중 영상을 찍고 있는데 영상은 잘 끝나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좋은 상황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제가 결론은 더 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남아있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스케일 파워 남아있죠? 자 이걸 먼저 볼게요. 유스케일 파워가 지난 6월 말에 3개월 이내에 공시하겠다 말씀을 드렸었고 유스케일 파워가 얼마죠? 51조 규모입니다. 미국 돈으로 이제 370억 달러고 테라 파워가 착공식을 했어요. 테라 파워가 착공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유스케일 파워도 빨리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얘네들이 스웨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 자체적으로도 하고요. 자 그리고 폴란드, 루마니아, 트리키가 남아있는데 이걸 다 그냥 정리해서 결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웨덴은 대형원전 10기를 할 거고 또 SMR을 당장에는 4개에서 6기를 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20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20기. 자 폴란드 뭐 있죠? 폴란드는 대형원전을 2기를 할 것이다. 이게 40조 규모입니다. 루마니아는 어떤가요? 루마니아도 원전 2기 말씀드렸고 트리키에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자 이 근거를 뒷받침되는 내용들을 보내드릴 텐데 그 전에 이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윤 대통령이 가야 된다. 윤 대통령이 나서야 된다. 그래야 지금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을 맞서서 우리가 수주를 따오려면 꼭 나서야 되고 그 내용이 지난주 금요일 장 끝나고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10일에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5개의 나토, 정상하고 양자회담을 하는데 에너지 관련된 분야의 협력이 나타날 것이다. 자 윤 대통령이 가게 되면 여기 루마니아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자 지난 4월, 올해 4월에 윤 대통령이 루마니아 대통령을 만나서 원전 협력 MOU를 체결했어요. 그렇죠? 루마니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MOU를 체결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보세요. 루마니아가 SMR도 할 겁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여기서 뉴 스케일 파워가 여기에 공급하는데 파트너사인 두산 에너 밀리티도 같이 들어간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것도 보세요. 스웨덴이요. 앞으로 20년간 10기를 짓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웨덴 대용 원전 10기 맞죠? 이렇게 SMR 4개에서 6개 체크를 해놓고 또 루마니아 SMR 할 것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폴란드도 있죠? 폴란드. 다 계산해보면 20기가 됩니다. 20기. 그럼 20기 중에서 우리가 프랑스 이데이프랑 경쟁을 해서 몇 개나 따올 수 있을까요?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을 거로 좀 보이는데 자 폴란드가 2기를 하는 40조. 폴란드가 2기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따져도 12개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스웨덴이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루마니아 2기. 대용 원전 2기죠? 대용 2기. 그리고 체코가 4기입니다. 자 이것만 더하더라도 6, 8에다가 18기인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금 동유럽도 마찬가지고 북유럽도 마찬가지고 계속 지금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자흐스탄도 있죠? 카자흐스탄이 향후 원전 사업을 진행하기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하고 이것도 6월에 나온 내용이에요. 자 카자흐스탄이 있고 필리핀도 있습니다. 필리핀. 자 너무나 좋은 소식들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체코 원전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과연 이걸로 끝이 날 것이냐. 자 카자흐스탄, 베트남 전력, 인리도 막았으면 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송전망이고 두산하고는 크게 상관없겠지만 이거 배제하더라도 베트남, 또 모잔비크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세계적으로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국가 또 북유럽까지 진출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벤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필리핀 메랄코와 원자력, SMR, 가스터비 협력을 강화하겠다. 마찬가지로 6월 말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빅이벤트가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정말 축하드리고 자 이제부터는 어떤 싸움인가요? 이제부터는 수익률 싸움입니다. 수익률 누가 더 많은 수익률을 내냐인데 중간에 이렇게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을 너무 빠르게 매도해서 예를 들어 10% 먹고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부터 50%가 오르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자 이런 결과를 만들면 안되고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은 크게 먹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내용을 다 정리를 해놨죠? 자 자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거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뉴스퀘 파워 3개월이라고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스웨덴 10개, 폴란드 2개, 루마니아 2개, 트리키에는 회비중, 카자흐스탄, 필리핀 또 여기에 볼리비아는 현대건설이 갈 것 같고 그건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스웨덴은 또 SMR이 20개, 루마니아도 SMR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체코가 끝이 아니라는 건 이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거 물론 4개가 30조 규모라서 적은 규모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나올 게 더 많아요. 폴란드 40조잖아요. 루마니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모두 고려해서 최종 목표가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아직도 자료를 못 받으셨던 분이나 자료를 받은 지 좀 지나신 분들 새로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010-5904-8931번 여기로 두산이라고 문자 주시면 돼요. 두산 그러면 내용 정리한 거를 모두들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제가 여기 넘어갈 거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오늘 300원밖에 못 넘었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지금 D-7입니다. 이 안에 최대한 수익을 극대화하자.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 재진입을 하자. 이게 결국 핵심이에요. 왜 재진입을 해야 되죠? 이게 남아있잖아요. 유스케일파워. 또 이것도 이것도 하반기에 계속 반응을 하면 그때마다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들어가서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대응 전략. 자 먹고 반복적으로 3번 4번 가능합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일단은 여기에 집중을 하시자고요. 여기에 D-7일. 다음 주 수요일 여기에 집중을 하시고 최대한 먹고 나서 다음 전략 꼭 세워놓으시길 바랍니다. 010-5904-8931번 두산 남겨주시면 돼요. 모두 좋은 경우가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두산 에노빌리티로 크게 좀 수익을 내고 우리 기다리는 동안 단기 매매를 좀 하시자고요. 단기 매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원래 무료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100% 무릅니다. 돈 하나도 안 받을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산 에노빌리티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지금 신규방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왜 새로 만들었냐면 6월까지랑 이번에 7월은 달라요. 어떤 게 다르냐. 6월에는 시황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뉴스라든지 주요 공시를 안내를 드렸는데 이거를 전부 다 뺐습니다. 제가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뺏겨가지고 7월에는 확 달라졌다. 9시부터 10시까지. 단기 매매. 이것만 딱 하고 끝내는 방이에요. 10시 넘어가면 딱 본업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새로 인원수 제한이 좀 있을 텐데요. 예를 들면 지난주 금요일에 리가캔바 이거 들어갔죠. 그리고 3.2% 수익 냈죠. 이게 한 20분 만에 그리고 유한 양에 바로 들어가서 3% 5% 분할 매달했다. 9%까지 갔지만 내 것이 아니다. 단기 매매는 당연합니다. 욕심을 버려야 수익을 낼 수가 있다. 10시에 단타 끝 본업에 집중하자. 그리고 이런 식이죠. 이렇게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매수하고 팔고 이렇게 3번 진입을 했는데 실제로 3번까지는 거의 안 해요. 보통 1번 많아봐야 2번 진입하고 끝냅니다. 이렇게 해서 9시부터 10시 사이에 딱 두 종목 정도 평균적으로 장이 좋으면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10시 30분까지 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10시 안에 끝납니다. 이때까지 가면 3종목이고요. 그 전에 끝나면 한 종목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인원은 50명에서 100명 제한 둡니다. 왜죠? 사람이 너무 많이 동시에 제가 대장주 위주로 거래대금 장 초반에 막 천억씩 터지는 거 위주로 하긴 할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매매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다. 마찬가지로 제가 링크를 영상 설명란에 걸어놨습니다. 링크를 터치하시면 입장 대기 상태가 되고요.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승인을 해드릴 거예요. 일괄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일괄적으로 승인해드릴 겁니다. 아마 이번 주 수요일 정도? 그러면 여기 들어오셔서 같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매일매일 크게 욕심은 안 납니다. 2%에서 3% 분할 매도로 진행을 할 것이다. 단기 매매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매매하실 분들만 들어오세요.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구경만 하실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이거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하실 분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입장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이거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예요 모두. 3천당 제약이 오늘도 역사적 신고가를 갔죠. 펩트론도 역사적 신고가 부근에 있습니다. 지금 7월 들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가 시장 주도 테마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시가총액 상위 기준으로 3천당 제약이 대장이고 상승률로는 펩트론이 대장이고 신규 상장주 나올 겁니다. 이거예요. 고점 대비 5분의 1토막 났고요. 나갈 사람들 대부분 나갔고 중간중간에 외봉이 많이 보일 겁니다. 매직봉이라고 하죠. 이거 추세 전환하고서 상승 초입이에요. 초입. 지금 거래대금 터뜨리면서 물량을 소화하고 있다.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량 소화가 끝나면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까지일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크게 먹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크게. 이것도 무료로 드릴 겁니다. 비만 치료제 수혜주 받아보실 분들은 문자로 수혜주라고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거 다 무료로 수익을 보시고 이걸로 두산의 노빌리티 불타기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올라가는 게 따라가는 게 낫습니다. 내려오는 거 받치는 것보다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비만 치료제 수혜주 받아가실 분 이거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고요. 제가 이것도 마지막 선물 여기까지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주식으로 자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종목을 선정할 수 있는 방법 또 매수, 매도, 타점을 잡는 방법에 대한 내용인데 제가 14년 동안 트레이딩하면서 매일매일 복귀했던 내용들 다 요점 정리해놨는데 길지 않아요. 길지 않으니까 이것도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오늘 고점 돌파하고서 다시 22,000원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2시가 채 안됐는데 종가까지는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 차익실현이 나올 수도 있겠죠. 저항때를 맞았으니까 하지만 종가 기준으로 22,000원 위로 안착을 한다면 지금 남은 일주일 동안 더 크게 슈팅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선물 어떤 선물을 준비했냐면요. 자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 당연히 수익을 내기 위해서죠. 손실을 보려고 주식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했는데 수익이 잘 나던가요? 과연? 개인 투자자의 90% 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생각하면 누군가 10%는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통계를 내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 90%에 들어야 될지 꾸준히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될지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 자 우리가 수익을 내려고 주식을 하는데 잘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익을 내는 10%에 들어야 된다. 자 또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경제적 자유뿐 아니라 나는 그렇게 크게 욕심은 없어. 다만 내 노후 생활이 좀 더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 부분이 가장 많죠. 노후 생활을 여유있게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린 나이를 들어갈수록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죠. 노동력이 상실이 되면 노동력이 모두 다 고갈되기 전에 우리는 대체 수단으로 투자 소득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 노동력이 고갈되기 전에 투자 소득을 내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는 주식으로 계속 꾸준하게 수익을 내야 된다. 반드시. 의료기술이 계속 발달함에 따라 우리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고 조금 더 건강하고 오래 살게 됩니다. 그럼 이 오래 살게 되는 노후 생활이 재앙으로 다가와서는 안 된다. 적어도 우리 손주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는 이런 위치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는 투자 소득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언제까지? 노동력을 모두 상실하기 전까지. 이게 가장 핵심으로 볼 수 있고요. 제가 2010년부터 24년까지 14년간 매매 기법을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 상당히 방대한 내용이었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정리를 해놨습니다. 핵심 구간만. 자 신법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 뒤에 이제 기법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놓은 게 있는데 여기서 신법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볼게요. 우리는 매번 똑같은 기준으로 매수 매도를 반복해야 됩니다. 매수 매도 할 때마다 타점이 다르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매매를 한다면 결국 기준이 없는 것이고 이거는 매매의 결과를 운에 맡기는 것이다. 이는 도박하고 유용하고 다를 게 없다. 맞죠? 우리가 카지노에 가거나 아니면 강원랜드에 가거나 이런 데서 베팅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꼭 본인만의 매매 기법 기준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밑에 정리를 해놨고요. 추가로 종목을 선정하는 종목 선정에 검색까지 안내를 드릴 겁니다. 검색기 밑에 내용을 살짝 보시면 기본적으로 수익을 기반으로 자료를 정리해놨고요. 뒤에는 데이트레인이나 장기 투자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수익에서 종목 선정하는 방법 장기적으로 우양한 종목이 매집이 끝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이런 초입 구간 매집이 끝나고 매집 봉을 확인을 하고 상승 추세로 들어가는 초입 구간 또 혹은 장기 우상향 종목에서 종목 조정이 끝나고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방법 정리해놨고요. 또 이렇게 포착된 종목을 모두 다 그냥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중에서 주도주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도주 시장에서 주도하는 주도주 여기 옆에 보시면 24년 1월부터 만들어놓은 스윙 프로젝트 매매일지인데요. 제가 스윙만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럼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게 주도주인지 당시에 초전도체 AI 반도체, 비트코인 최근에 전력이나 데이터 세터 관련 주까지 이런 주도주를 구별하는 방법 또 매수를 언제 해야 되는지 이런 타점 등을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리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슈팅이 나오면 어느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익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구간까지 모두 다 정리를 해놨는데요. 주도주 구별하는 방법 개별 호주야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개별 조목하지 않고 역세적 신고가 혹은 상한가 달성 뭐 이런 내용 정리해놨습니다. 또 밑에 중요한 게 매수 타점인데 핵심 부분은 제가 마킹을 좀 해놨습니다. 이거는 영상으로 다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 쪽에 구독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다 무료로 배포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로 안내를 드릴 겁니다. 또 목표가 설정하는 방법이라던가 2분할 매도, 3분할 매도 하는 방법 역세서 신고가 돌파 시 기증봉 잡는 방법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해놨고요. 신고가 기법 신고가 매매 기법하고 원칙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을 검색하는 조건 검색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핵심 내용 마킹되어 있는데 다 해제해서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검색기를 돌리면 여기 종목이 쭉쭉 나옵니다. 이 중에서 불필요한 것들 시장에서 비인기 종목들이라던가 아니면 뭐 너무 많이 고점을 너무 많이 높인 이런 종목들 다 제외하고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려낸 다음에 여기서 타점을 잡는 방법을 다 상세하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 주식으로 자립 하실 분들 자료 많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료를 받아보실 분들은 010-5904-8931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구독 혹은 아니면 그냥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그 이메일 주소로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남이 다른 사람이 주는 종목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스스로 자립을 해야 됩니다. 종목을 선정할 줄 알아야 되고 주도주가 어떤 건지를 파악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선정된 종목 안에서 본인만의 매수 매도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식으로부터 자립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 보시면 상당히 도움되는 내용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010-5904-8931번 구독 내지는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서 모두 자립을 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어렵지 않죠? 1, 2초면 누를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좋은 결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